84번 다음 중 분진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하고 비교하는 것만 잘 정리를 해두셔도 도움이 된다고 했죠 가스 폭발에 비해서 폭발하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연소하는 속도라든지 이건 분진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작다는 거 가스 폭발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나 분진 폭발의 특징이 또 있죠 가스 폭발이 하지 못하는 분진 폭발은 연소 시간이 길어요 오래 탑니다 오래 타다 보니 계속 타면서 열을 내놓죠 이게 에너지 아닙니까 열량이 오죠 그럼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소 화염의 속도는 압력의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압력이 먼저 전달되어서 사람이 뒤로 날려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불이 붙지는 않는다고 했죠 화염의 속도가 압력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분진 폭발은 연쇄 폭발이 일어나죠 연속 폭발 2차 3차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특징들만 좀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폭발 한계 내에서 분진의 휘발 성분이 많으면 폭발 위험성이 높다 그렇죠 휘발 성분이 결국은 폭발력을 좌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은 가연성, 미분 상태, 공기 중에서의 교방과 유독 및 저마원의 존재이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말을 바꿔 놨습니다마는 분진은 퇴적 상태에서는 폭발하지 않아요 날아올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비산이라 그러죠 날비자 비산하고 흩어져야 됩니다 분산한 상태에서 저마원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런 폭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도 제가 얘기했죠 4G 선다형에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답에 해당되는 폭이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모르는 내용들은 좀 보류시켜 놓으면 되죠 가스 폭발과 비교했을 때 연수의 속도나 이 폭발의 압력은 크다가 잘못됐죠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너무 작습니다 가스 폭발이 얼마나 퍼펙트한데요 그러나 연수 시간이 길고 또 틀렸네요 분진 폭발은 연수를 오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생 에너지가 작은 게 아니라 크죠 다 틀렸네요 이렇게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폭발 한계는 입자의 크기, 분포, 산소 농도, 함유, 수분, 가연성 가스의 혼입 등에 의해 같은 물질이 분진에서 달라진다 분진 폭발의 영향 요소, 영향 인자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답은 3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유류화재, 화재 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죠 A급이 일반화재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B급은 유류화재, 기름이죠 C급이 전기화재에 해당되고 D급은 금속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류화재라 했기 때문에 2번 B급에 해당되죠 충분히 과락을 면할 수 있는 문제는 꼭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구분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86번 전기배관 내에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전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문제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스팀 트랩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응축수는 밖으로 빼야 되는데 전기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트랩, 함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팀 트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스팀은 그대로 두고 전기는 응축수만 골라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트랩 꼭 맞춰야 될 내용이고요 87번 다음 중 수분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피이 발생되는 물질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포스피은 pH3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화 칼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기회의 문제와 답은 좀 눈여겨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인화 칼슘에서 pH3라는 포스피, 독성 가스는 독성이 아주 강하죠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해두시고 일단 대기압에서 사용하나 증발에 의한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위의 공간에 폭발성 위험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적은 구조의 저장 탱크는 다음에는 맞추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동형 지붕 탱크인데 영어로 하면 플로팅 루프 탱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붕이 움직이는 겁니다 액면이 있으면 이런 탱크 안에 이런 액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붕이 이 위에 있는 이런 지붕이 얘가 내리락 오르락 액면이 올라오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액면이 내려가면 같이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뭡니까 폭발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죠 이 공간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공기하고 섞여서 연소 범위 폭발 범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없애 버리는 거죠 액면에 붙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플로팅 루프 탱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 하면 유동형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유동형 지붕 탱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기압에서 사용하나 증발에 의한 액체 여기서 증발돼 나오는 거죠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렇게 딱 붙어가면은 증발이 많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있는 만큼 증발이 되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증발이란 건 결국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위의 공간에 폭발성 위험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뭐냐 여기에 전기가 나오고 공기가 있으면 연소 범위가 형성되는데 그 자체를 막아서 예방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으시겠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